내가 코로나가 이제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만 내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내가 가장 아쉽고 힘든 점은 노래방을 가지 못한다.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나의 유일한 낙이었고 선생님이 왜 노래방을 좋아하냐면 20대 때 안 올라가던 게 30대 때 고음이 올라가고 40대에 들어서면서 더 고음이 잘 됐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한참 내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내가 조금 이제 가수 쪽으로 한 번 가볼까라는 고민도 살짝 했어요. 그래서 왜 근데 갑자기 나이가 들면서 고음이 올라갈까를 고민해봤더니 배가 나오는 거야. 배심이 생기는 거지. 그러니까 고음이 좀 잘 올라가. 그래서 너희들 왜 그 뭐지 김나박이라고 있잖아 김범수 그 다음 누구야 나걸 그 다음에 박효신 마지막 이가 뭐야. 이 준식인가. 어쨌든 간에 미안하다. 얘들아 왜 웃기면 웃으면 되는 거야. 어쨌든 간에.